자 시청자를 이겨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를 이겨라? 이틀을 이겨라죠? 이틀을 이겨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이니까 아 민양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200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이 투자를 알려주셔도 되는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상황이 열치가 않아가지고 주말방송밖에 못하지만 주말동안에라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찾아와서 재밌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텐데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라고 또 방송 생방송을 또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은혜 정말 잊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언젠간 또 보답하는 방송을 통해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쭉 찍어주도록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별풍선의 방송국에 어떻게 쓰이는지 나와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국 메인의 사진을 통해서 나와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 상대방이 뭔진 모르겠지만은 물어볼까요 이게 진짜 힐리였어 네가 날 떠나는 게 꿈속인 게 틀림없어 넌 못 떠나지 않는 게 아이씨 이건 아니잖아 아니 이게 지금 청소년분들도 방송 본단 말이야